오늘의 교정성공사례 50대 초심조분이십니다. 현장에서 교육하고 있는 만큼 보는 눈이 많아서 절대 주작으로 영상을 만든다라던가 있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현실 그대로입니다. 초심조 맞구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50대 초심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에 굉장히 충실하셨던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백클리어를 도전하기 위해서 그립 응용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내 타점에 따라서 내가 셔틀을 보내는 방향에 따라서 그립 핸들링 전환 연습을 시켰구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선과 대각 그립 응용을 먼저 교육을 해야 합니다. 백핸드 그립도 타점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을 손안에서 감각으로 알아야 합니다. 자, 교정 전 영상입니다. 앞에 영상처럼 그립 핸들링에 대한 응용 과정을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클리어 치시는 영상을 보시면 몸이 많이 가서 타점을 앞에다 두고 치는 동작을 보실 수 있을거에요. 지금처럼 말이죠. 그리고 타점 앞에서 사용하는 백핸드 그립을 유지한 채 어깨 힘으로만 밀어치는 동작도 볼 수가 있죠. 이게 다 그립을 백클리만 잡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손목과 라켓 헤드가 넘어가지 않는거죠. 또한 팔꿈치 축도 안으로 먼저 들어가서 스윙계도를 만들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교정 전 영상입니다. 자, 이제 교정 중간 영상인데요. 팔꿈치 축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죠. 하지만 어깨로 밀어치지 않기 위해서 끊어치는 동작을 보실 수 있을거에요. 타점 또한 교정 전보다는 조금 더 뒤쪽에다 두고 몸이 덜 따라가서 연습하려는 동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교정이 다 되고 나서의 영상인데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 폼이 제법 나오죠. 자신감도 많이 붙으신 것 같아요. 스윙 연습만 볼을 주지 않고 제가 3일 정도 시킨 것 같아요. 교정 성공 이 영상을 보시면 이러한 이미트웨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팔꿈치도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먼저 잘 들어가고요. 어깨와 손에 힘도 많이 빠져서 어깨로 밀어치지도 않고 손목으로 끊어치지도 않고 있어요. 가볍게 톡톡 털듯이 볼 처리를 하고 있죠. 라켓 헤드도 잘 넘어가고요. 임팩트가 끝나고 팔로우스루 동작도 몸의 회전과 같이 이루어져서 상당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50대 초심 좁은 교정에 대해 성공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너무 어려운 내용으로만 생각하셔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꼭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교정 교육 내용을 뒤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참고 영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덕콕에서 진행하는 광고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안녕하십니까. 준정플리머 대표 조성호입니다. 백년선흥산 본점 세기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술자리가 있는 자리에서 아침 하다에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합니다. 아, 이걸 먹으니까 힘이 나네요. 불끈! 아, 매일 아침에 정말 날아갈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까봉. 크 헛... 찌깁니다, 막. 이곳으로, 이곳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구전공業. 제가 요즘에 이걸 먹고 힘내서 하루하루 살아 weak. 5χ накоп 적당한 목표 고천ning 손주 husbands и tale 많은 분들이 저의 건강 비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바로 이 구전노경 덕분입니다 구전노경 귀한 이 귀한 러시아산 녹용만을 통째로 넣어서 만드는데요 러시아산 중에서도 한 60년 전통의 러시아 최대 규모의 아바이스크농장의 녹용만을 고집합니다 드셔보시면 확신이 다릅니다 구전노경 귀한 분들께 성분하세요 다시 자 해보세요 교정 좀 해보게 이제 스윙 범위가 봐봐요 이거를 뒤에서부터 앞으로 땐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뒤에서부터 자 이거는 타점이 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서 뒤에서 앞으로 타점을 앞에다 놓은 거예요 아까 우리 앞에서 치듯이 이것도 모양만 잡은 거지 결국에 타점을 앞에다 놓은 거다 뒤에서 앞에 느낌이 아니라 이 구간이 아니라는 거지 어느 구간이야 이 구간이야 안쪽에서 뒤에요 안쪽에서 뒤 이 구간 이렇게든 이렇게든 어쨌든 뒤에 있잖아요 안쪽에서부터 뒤로 가서 스윙이 들어가야지 이거 이 구간이잖아 지금 스윙 계도가 뒤에서 앞이잖아 지금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 구간이라고요 이 구간이라고 이 구간 내 몸에서 딱 이 구간 스윙 계도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구간은 뭐예요 이미 임팩트가 끝나고 그냥 풀어지는 구간이에요 풀어지는 구간 풀어지는 구간 이 구간은 이 구간에서 스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타점 앞에 치는 사람들이에요 돼요 안 돼요 이거 앞에 볼이에요 앞에 볼 의미 없어요 시작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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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케이 많이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느낌은 좀 나네 힘 빼고 그렇지 스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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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연습하셔야 돼 이쪽으로 왔어요 또 앞으로 멀리 가지 마시고 거기 줄게 어디로만 두이 제자리에서 스텝밥지 말고 문만 돌려서 다시 들어가서 멈춰봐요 들어가서 멈춰 그만 다리가 불편하지 않아요? 네? 그 방향이 아니라 저 방향으로 뛰어간다 생각하고 이 정도까지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요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꽈져있잖아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이쪽 발 더 돌려서 요 요 요 요 요 요 정도 나오게 들어가고 오른발 오른발 들어가셔 아 또 또 또 또 또 또 응 이렇게 오 오른쪽 어깨 축 더 왼발 더 앞으로 오세요 일로 일로 더 어 다리 많이 안 벌려도 돼요 오른발이 쭉 오케이 오케이 요런 느낌으로 어 왼쪽 축보다 오른쪽 축이 더 들어가야 되고 이 손도 많이 벌어지면 안 돼요 좀 가슴 쪽에 좀 모아지게 자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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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바깥쪽으로 너무 벗어나지 말고 한 이 정도에 해 좀 가깝게 너무 벗어나 있어요 바깥쪽이 아니라 위쪽이에요 위쪽 뒤쪽 위쪽 스윙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런 느낌으로 좀 해드 넘어가지 헤드 안 넘어간다 헤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팔꿈치 접으면서 몸 들어오면서 이렇게 팔로우 스윙으로 따라 들어와야 돼요 요렇게 넘어가고 들어오고 요렇게 같이 따라 들어오게 넘어가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시작 면이 똑바로 안 나와요 면이 똑바로 임팩트 순간에 면 봐봐요 하고 멈추고 면 헤드 안 넘어가 넘어가야죠 넘어가고 들어오고 넘어가고 들어오고 오케이 오케이 힘 빼고 안쪽에서부터 알겠죠? 연습하셔야죠 크로스도 많이 해보고 직선과 대각에 대한 그립 개념도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좀 무리 없이 좀 될 거라고 봐요 실패 인사 신나는 탈랑 매우 쉬워 축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